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트러스트 린쌤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챕터3의 두번째 유닛 조동사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자 저희가 지난번에 배운 조동사 can, may, will은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솔직히 자 오늘 배울 부분은 뭐냐면 또 다른 조동사인 must have to should가 되어있는데요. 어 조금 어려워요. 조금 조금 어려운데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만 기억해내시고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조동사 파트 두번째 must have to should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번째 조동사 must라는게 있습니다. 조동사 must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두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뭐 해야만 한다는 어떤 의무가 되겠죠. 뭐 뭐 해야만 한다는 의무. 의무 자체가 어떤 의무냐면 되게 강한 의무예요. 강한 의무로써 야 너 이거 무조건 해야돼.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봐봐 you must get more exercise. 너는 운동을 좀 더 해야만 합니다. 라고 되게 강하게 얘기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must에는 뜻이 두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게 강한 의무예요. 무조건 해야된다는 말이에요. 무조건 해야된다는 말인데 그럴 때는 뭐랑 바꿀 수 있었냐면 have to 혹은 has to랑 바꾸어 쓸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저희 주어가 주어가 3인칭 단수일 경우에는 해지를 써주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해부를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해지나 해부트가 must를 대신하는 거잖아. 그럼 얘네가 조동사와 같단 말이지. 그래서 해지나 해부트 뒤에는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주셔야 됩니다. 똑같이. 봐봐 you must get more exercise. 이거를 주어가 2인칭이네? 그러면 해부트랑 바꿔 써야지. 해서 you have to get more exercise라고 쓸 수가 있겠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이제 좀 어려운 거 나올 거예요. 이제 조금 어려운 거. 잘 봐봐. 제가 정리 좀 해드릴게요. 다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자, 우리가 이제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잖아요. 그렇죠? 필기 좀 부탁드릴게요. 이때 must는 뭐랑 똑같아? 뭐 해지나 혹은 해부트와 의미가 같습니다. 둘 다 의무야. 의무으로서 어떤 뜻이야?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걸 긍정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긍정문. 자, 이걸 저희가 이번엔 부정문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부정문으로. 자, must를 부정하면 어떻게 내드라? must의 부정은 must, not이에요. 항상 조동사의 부정은 조동사 뒤에다 not을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must의 부정은 must not. 그 다음 해부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히 조동사가 아니에요. 일반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얘를 부정하고 싶다면 해부트를 부정하고 싶다면 don't나 doesn't 같은 걸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해부트의 부정문은 don't have to죠.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must와 해부트는 서로 긍정문일 때는 사이가 너무 좋아요. 사이가 너무 좋아. 그래서 must랑 해부트는 사이가 좋아서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 언제든지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사이가 좋으니까. 긍정문일 때는. 그런데 이 must에다가 not을 붙여서 부정문으로 만들고 그 다음 해부트에다가 don't를 붙여서 부정문을 만들면 이때는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must not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must가 해야만 한다죠. 야, 너 이거 꼭 해야 돼. 이게 바로 must면 must not을 붙여주나? 그럼 강한 금지예요. 강한 금지. 절대로 하면 안 된다예요. 예를 들면 강에 물이 막 점점 뿔고 있어. 그럼 너는 절대 거기 들어와서 수영하면 안 돼!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must not입니다. You must not swim in the river. 너 그 강에서 절대 수영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게 바로 must not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don't have to 쓰게 되면 이때 의미가 달라져요. don't have은 뜻이 뭐냐면 뭐 뭐? 할 필요 없다. 뭐 하려면 하든지 뭐 안 한다고 해서 뭐 크게 상관없고 해서도 크게 상관없고 이게 바로 don't have to예요. 그러면 잘 보실 게 뭐냐면 must와 have to는 긍정물 때는 사이가 좋아서 바꿨을 수 있었지만 must에다 not을 붙이고 don't에다가 have to를 붙여서 부정물을 말 때는 사이가 완전히 바뀝니다. 절대로 바꿨을 수가 없는 친구들이에요. 얘는 강한 금지 절대 하면 안 된다. 얘는 뭐 할 필요 없어. 굳이 뭐. 이런 개념이 don't have to예요. 절대 바꿨을 수 없습니다. 자 잘 봐봐. 여기서는 지금 이 자체가 긍정문이잖아. 그치? 긍정문이기 때문에 must 대신에 have to를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must와 not을 붙였잖아. 그럼 부정문이죠. you must not tell this secret to anyone. 너는 절대로 not tell. 쉿. 말하면 안 돼.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면 안 돼. 강한 금지를 시키는 거죠. 이거를 don't have to랑 바꿨을 수는 없다고요. don't have to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you don't have to hurry up now. 야 뭐 굳이 지금 서두를 필요 없어. 걸어가도 돼. 만약에 안 서두르면 큰일 나? 무조건 서두르면 안 돼? 아니야. 뛰어가고 싶으면 뛰어가든지. 그런데 뭐 굳이 뭐 시간 많이 남았는데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don't have to예요. 그런데 봐봐.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 혹시 필요하다라면 생각나는 단어 뭐 있니? need가 있겠죠. 그래서 need not 혹은 don't need to라고 바꿔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이 must에서 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좀 더 쉬울 겁니다. 자 같이 가볼게요. 자 플러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형은 head to, 미래형은 will have to가 뭐냐면 자 우리가 해야만 한다. 이 have to는 현재, 시제가 현재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아 나 그때 당시에는 꼭 거기에 갔어야만 했어. 가야만 했었어. 어 그러면? 뭐 뭐 해야만 한다? 해부트인데 과거를 써준다고? 그럼 어떻게 해? 해부의 과거형이 head to를 써준다. 이 얘기겠죠. 그러면 head to를 쓰게 되면 의미가 어떻게 돼요? 뭐 뭐? 해야 했다. 뭐 뭐 해야만 했다가 바로 해부트의 과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 난 미래에 꼭 뭐 뭐 해야만 해. 그러면 미래를 나타내는 will을 써주는 겁니다. 그 will have to가 되면 뭐 뭐 해야만 한다. 미래에 그치? 자 한번 예문 볼게요. I had to finish the report by 4pm. 바이 뭐 뭐 까지가 되겠는데요. 나는 4시까지 그 보고서를 마무리 했어야 했다. 해야만 했다. 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buy enough goods 많은 물건들을 사 or 그렇지 않으면 돈은 아닙니다. 그렇게 않으면 너는 go to struggle 가게에 다시 가야만 할 것이야. 지금 살 때 굿즈 그쵸? 굿즈란 말 많이 쓰죠? 굿즈를 많이 사 그렇지 않으면 너는 그 가게에 다시 가야만 할 것이야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그 다음 must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must의 두 번째 뜻은 뭐이냐면요. 뭐뭐임에 틀림없다예요. 내가 보니까 음 범인은 너가 틀림없어 이라고 하죠. 만화 하나 그런지 잘 나오긴 하는데 거의 뭐 90% 이상의 확률입니다. 90% 이상 뭐 거의 100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전에 배웠던 게 그냥 축축이 뭐였어? 메이가 있었죠. 메이는 5대5야. 아 비가 올 것 같기도 한데 5대5라면 만약에 must를 썼다면 비가 무조건 와야 됩니다. 그래서 확률이 훨씬 높아요. 자 볼게요. You must be tired. 너는 피곤한 게 틀림없어. After 13 hour flight. 13시간의 비행 후에 분명히 피곤해야지. 13시간을 비행했는데 어 힘이 난다. 라는 건 아닙니다. 피곤할 거예요. 그래서 강한 추측을 나타낸 때 must를 쓰는데 이때는 have to와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자 must가 이제 완전히 다른 뜻으로 어떤 강한 추측이잖아. 강추 해볼까요? 강한 추측 강추 강한 추측이란다면 반대말이 있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어. must not이 아니에요. must not 절대 안 돼요. must not은 하면 안 된다 이 뜻이고 얘의 반대말은 can't입니다. can't가 뭐 뭐 일리 없다는 말이었어요. 어렵죠? 조동사가 어 저 can은 다른 데서 저 뜻이었는데 세상이 힘들게 살기 힘들어서 팍팍해서 투잡 쓰리야받때요. can이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고 여기 와서 또 이런 뜻도 있고 뜻이 많습니다. 그래서 can't 하기라면 뭐 뭐 일리 없다란 말이에요. 강한 추측인데 강한 부정의 추측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he looks young 그는 젊어 보입니다. he cannot be 60 year old 그는 60살 일리가 절대 없어. 이게 바로 강한 추측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조동사 should가 있는데요. should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조동사 should는 실은 뭐 두개가 의무당의와 충고로 나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두개가 비슷해요. 뭐뭐 하는게 좋겠어. 뭐뭐 해라. 이런식의 개념이에요. 첫번째 의무당의일 때는 뭐뭐 해야만 한다잖아. 어떻게 보면 must와 의미가 되게 같죠. 그래서 we should save energy 우리는 에너지를 절약해야만 합니다. 두번째는요. you should not 그럼 이건 뭘까 하면 안된다가 되겠죠. you should not use your cell phone in class 교실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면 안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약간 충고의 개념이야. 몸하는게 좋은데 you should wash your hands often 손을 자주 씻는게 좋은데 you should follow your uncle's advice 너의 언클의 조언을 따르는게 좋은데 라고 상대방한테 충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좀만 더 가면요. 분명히 must에도 해야만 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should에도 해야만 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따지면 힘의 크기로 따지면 must가 훨씬 힘이 커요. must는 하고 안하는거에 따라서 되게 힘이 셉니다. 이래서 야 넌 무조건 저기 가야돼. 넌 절대 저기 가면 안돼. 되게 강한 힘이에요. should는 아 좀 가. 좀 빨리 가. 이런 식이 바로 should입니다. 그래서 봐봐 must는 되게 강한 어조에 강력한 말이 좀 드러난다 하면 should는 비교로 약합니다. 한번 예문 볼게요. I'm late for school. 제가 학교에 늦었습니다. I must go to school now. 나 지금 당장 빨리 학교에 가야돼. 늦었으니까 빨리 가야되겠죠. 그런데 밑에 문장 보면 you look tired 너 좀 피곤해 보이는데 you should go to bed now. 지금 좀 빨리 자. 지금 안 자면 큰일 나요. 절대 큰일 안 나요. 조금 이따 자도 돼요. 누워서 핸드폰 하면서 유튜브도 좀 보면서 뭐 보면서 늦게 자도 돼요.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좀 빨리 잤으면 좋겠다. 이런 게 바로 should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동사 must, have, to, should 같이 봤는데요. 여러분 저희 정리하고 문제 풀고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그럼 저희 확인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괄호 안에서 엎법상 적절한 것을 저는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Sarah have to has to explain what happened to her. 자 Sarah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에 대해서 그쵸? 설명을 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 해야만 한다 할 때 have to has to 가 있었는데 해지 같은 경우는 보통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쓰는 거죠. 그래서 Sarah가 3인칭 단수니까 has to 를 써주셔야겠습니다. 다음 2번 in India 인도에서는요 사람들이 not enter the tempers in short short은 반바지예요. 반바지 입고 가면 안 돼. 진짜 큰일 날이 난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반바지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들어야 돼? 강한 금지예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집에 들어올 때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 안 돼. 이건 강한 금지죠. 맞니? 강한 금지죠. 강한 금지를 쓸 때는 저희가 must not을 써준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강한 금지 다음 3번 you must not you don't have to 가 있는데 must not 은 뭐라고요? 강한 금지 don't have to 는요? 뭐 말 필요가 없다 이죠.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그치? 그럼 볼게요. 자 you must not don't have to go to the bookstore 서점에 이거야. 만약에 must not 쓰면 서점에 절대 가면 안 돼. 뭐 서점에 괴물이 있어. 뭐 서점에 불이 났어. 그럼 must not 쓰셔야 돼요. 절대 가면 안 되니까. don't have to는 야 서점 안 가도 돼. 온라인에서 바로 인터넷에서도 이런 개념입니다. 뒤를 보시게 되면 you can buy the book 온라인. 너는 그 책을 온라인에서도 살 수가 있어. 그러면 서점에 안 가도 돼가 맞는 말이죠. 그럼 그때는 저희가 don't have to 라는 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you will must have to look for alternative 나오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여러분 will은 무슨 동사? will은 조동사야. 조동사랑 조동사 똑같이 쓸 수 있다? 없습니다. must 못 써요. 차라리 have to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면 have to 제가 조동사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will have to 라고 써주셔야겠습니다. 다음 2번 자 밑줄 친 부분을 한번 어법상 바르게 고쳐 써보도록 할게요. 자 you must get up early yesterday 너는 어제는 좀 일찍 일어났어야지 어제는 일찍 일어나야만 했었다. 자 must는 과거 시제가 여기 안에 없어요. 그러면 have to를 써줘야 되는데 지금 yesterday 들어있잖아. 여러분 yesterday 시제는 과거입니다. 그럼 우리가 must가 뭐 뭐 해야만 한다는 have to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have to와 의미가 똑같지만 시제가 과거인 had to를 쓰셔야겠습니다. 그래서 you had to you had to get up earlier 이렇게 써주셔야겠죠? 다음 2번 be quiet You don't have to make a noise in the library 자 봐 여러분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에서는 make a noise 소란을 피우다 시끄럽게 하다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면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당연히 두 번째죠. 시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다.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강한 금지가 들어가 주셔야 돼요. 강한 금지 절대 안 된다라는 표현이죠. 그러기 때문에 don't have to가 아니라 don't have to가 아니라 be quiet you must not must not이 들어가 주셔야겠습니다. must not 자 1번 정답 좀 확인할게요. 1번 정답 had to 2번 정답은 그렇죠. must not 다음 3번 I will must repair my bike today 나는 오늘 꼭 내 자전거를 고쳐야만 해. 자 will 무슨 동사? 조동사 must도 역시 조동사 조동사가 두 개 나왔네. 같이 나면 안 된다니까. 그럼 must와 같은 뜻을 가지고 뭐로 바꿔줘야 돼요? have to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I will have to repair my bike today 이렇게 되겠죠? 다음 4번 Noah is playing soccer loud Noah 지금 축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드릴게요. 자 1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1도 없어 그 1이 아니라 아픈이에요. 그러면 Noah는 지금 축구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Noah 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아픈 게 틀림없다 말이 돼요. 절대 안 됩니다. Noah가 정말 지금 되게 신나고 축구를 해. 그럼 걔는 아파 안 아파? 안 아픈 거야. 절대 아플 리가 없다. must의 반대말인 can't를 쓰셔야겠죠. 그래서 he can't be ill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 치는 부분에 유의하여 우리말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smartphone 이 스마트폰은 must be Kelly Kelly의 apostrophe가 쓰더라면 뭐뭐의 것이에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은 Kelly의 것이 틀림없다 가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She's honest 그녀는 정직합니다. It can be true right Cannot 할 수 없다 이런 말도 되겠지만 그것은 거짓말을 할 수 말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녀는 되게 정직한 사람이야. It cannot be right 그것이 거짓일 리가 없다. can't에는 강한 부정의 추측입니다. 뭐뭐 일리가 없다. 자 그 다음 3번 This is a very good book 이 책 정말 좋은 책이에요. You should read it. 너 이것을 읽어야만 됩니다. 혹시 이 책이 되게 좋은 책인데 안 읽는다고 해서 뭐가 잘못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must가 아니라 should가 되는 겁니다. 다음 4번 You shouldn't leave a patient all in the room. 너는 방에서 그 환자를 홀로 두고 떠나지 말아라. 리브가 떠나다니까요. 정답 볼게요. 너는 그 환자를 혼자 방안에 두면 안 된다.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과란의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참가자들은 신청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공사 원형에 보면 form은 형태고요. fill in이 채우다란 말이에요. 형식을 작성하다죠. 그러면 fill in이 들어가야 됩니다. fill in 채워야 됩니다. 잠깐만요. 참가자들은 신청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러면 팟스펜스 참가자들은 반드시 fill in 채워야 됩니다. 무엇을요? 어플리케이션 폼 어플리케이션 폼이 이제 신청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너는 신호등이 녹색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길 건너쎄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강한 근지입니다.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You must not 자 must not 써주시고 그 다음 뭐가 들어가야 돼? 동사 원형 cross the load cross the load 써주시면 되겠죠. 다음 3번 가보겠습니다. 면접을 위해서 정작을 입을 필요가 없어. 이 말은 뭐야? 입고 싶으면 입어. 하지만 입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죠. 뭐 뭐 할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 그럼 you don't have to 쓰시면 되겠다. 그치? 네 don't have to 쓰시고 그 다음 뭐 쓰셔야 돼요? 동사 원형 wear a suit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너는 하루에 30분씩은 산책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산책은 너의 뇌를 맑게 해주거든요. 그럼 너는 몸 하는 게 좋다? should 항상 조동사 쓰고 동사 원형입니다. 산책하다 take a walk you should take a walk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분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챕터 3의 두 번째 시간 must have to should 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